한글자막 by 한효정 금진해변에서부터 정동진항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인데요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옆에서 철썩이는 파도소리와 바다양이 이 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드라이브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금진해변은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해변과 해안도로의 빼어난 절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붉은 등대가 있는 심곡항에서 푸른 바다양을 만끽하며 바다의 끝을 바라봅니다 바다양이 가득한 헌화로 드라이브 코스에서 동해안 최고의 숨은 비경을 찾았습니다 힐링 가득한 바다양 강릉여행 아름다운 도로를 기억하다 힐링 가득한 바다양 강릉여행 힐링 가득한 바다양 강릉여행 힐링 가득한 바다양 강릉여행